이번 시간엔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진들을 여러 장 순서대로 이어보니 영화라는 매체가 발명이 되었고 직접 그려내서 자기적으로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탄생했습니다. 1초당 몇 장이 재생되느냐에 따라 각 매체에서 활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TV 방송용의 경우 30프레임, 정확히는 29.97프레임으로 송출이 되고 게임의 세계에서는 60프레임이 가장 선호되고 게임 타이틀에 따라서는 30프레임도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극장용 영화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프레임이 24프레임인데요. 동시에 애니메이션 또한 2D, 3D 할 것 없이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되고 있죠. 이렇게 프레임 수의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먼저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프레임을 알아가기 전에 영상 창작물로서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1초당 들어가는 프레임이 많을수록 부드럽게 움직여서 눈이 편하고 무조건 프레임이 많은 것이 감상자 입장에선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와 같은 장르에서는 24프레임 이상의 숫자는 생각보다 선호되지 않고 있는데요. 게임은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높은 프레임일수록 쾌적하고 또 TV뉴스나 예능 프로그램 등은 실존하는 인물과 배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프레임이 높아야 부담없이 오래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만큼은 프레임이 높을수록 쾌적한 감상이 되기는 커녕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영화적 느낌의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쩌면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명확히 하긴 어렵지만 굳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현실적인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초당 24장의 연속된 그림으로 생략이 되면서 마치 현실을 벗어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영화라는 허구의 세상을 무게감 있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24프레임이라는 기준은 영화 역사 초기에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최소 단위가 24프레임으로 채택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켜나갔다고는 하지만 이런 영화적 감성은 컨텐츠 업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자면 TV 드라마 중 언제부턴가 대작일수록 기존 30프레임이 아닌 영화적인 감성을 위해 일부러 24프레임으로 촬영되기도 하는데요. 1,1 드라마와 주 2회 방영 16부작 드라마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 호빗 시리즈는 이례적으로 HFR 48프레임으로 촬영된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했지만 부드러워서 보기 편했다는 감상도 있지만 오히려 홈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움직임이 오히려 너무 빨라서 저렴해 보인다는 감상 또한 많기도 했습니다. 가정용 TV의 기술 발전으로 일부러 영화를 초당 60프레임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이 또 생겼지만 오히려 반기지 않는 소비자가 많았고 영화인들은 이 기능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쩌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저희가 영상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이상 프레임에 대해선 민감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세계에서 초당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슬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알아가 볼게요. 우선 애니메이션 영상은 1초에 24프레임으로 제작됨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물론 인포그래픽과 같은 일부 감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일 경우 프레임 수는 높을수록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으로 한 장씩 그려내는 표현 방식을 배우는 만큼 무조건 24프레임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1초에 48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고집해서 그만큼의 장수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24프레임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크게 24프레임 안에서도 프레임을 다루기 위한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풀프레임 방식, 리미티드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병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애니메이터의 의도나 제작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과 시각적으로 주는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로 초당 24프레임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각 기법과 비교를 해보면서 참고를 해주세요. 먼저 풀프레임 방식은 24장 전부를 1초 안에 그려내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프레임을 하나도 남김없이 꽉 채우는 방식입니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초기 또는 전설적인 애니메이터이자 감독인 리처드 윌리엄스가 이 방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초당 24프레임이라는 용량을 있는 전부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부드러운 움직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고 작은 움직임이나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특히 화려한 액션과 같은 빠른 움직임일수록 빠지멋이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기법인데요. 흔히들 사람이 갈려나간다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풀프레임 방식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2D, 극장용 또는 TV 애니메이션에서 풀프레임 방식으로 100%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꼭 제작 단가, 난이도적인 10점 뿐만 아니라 감상적으로 봤을 때 초당 24장이라는 조건에서 무조건 프레임을 모두 사용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처음에 제가 영화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때와 똑같은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2D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도 24장 전부 활용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움직임은 감상하는데 다소 묘한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 방식이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작화 애니메이션이란 손으로 그려 현실보다 더 간략화돼서 디자인이 된 만큼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눈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풀프레임 기법은 필요한 장면과 컷, 그리고 제작비와 스케줄, 사람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연출적인 면에서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미티드 방식은 크게는 1초에 12프레임 또는 8프레임이 그려지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TV 방영용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제작비나 드리는 시간의 절감 목적으로 채택된 방식인 만큼 캐릭터의 입이나 눈, 또 팔, 어깨 등의 일부 부위만 움직이게 해도 여전히 캐릭터가 살아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고 충분히 퀄리티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자, 먼저 1초에 12프레임 방식을 볼게요. 자, 보시면 한 장의 그림당 2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었 는데요. 즉, 한 장의 그림이 2프레임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춰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풀프레임보다 절반의 분량만 그려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인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부드러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리미티드라기보다는 준 풀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실무 단어 하나.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2프레임 씩 정지시켜 보여주는 방식을 업계에 따라서는 투스 또는 이 콤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콤마의 경우 일본어에서 온 한 칸 두 칸 할 때의 칸이란 뜻인 콤마인데요. 자, 풀프레임이라 하면은 한 장당 1프레임만 쓰니까 원스 또는 1콤마 또 한 장당 3프레임이라면은 쓰리스 또는 3콤마입니다. 자, 원스 투스라는 표현은 2D의 세계에서도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3D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쓰이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제작사나 스튜디오에 따라서는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1초당 귀려낼 그림을 12장에서 8장으로 줄여서 한 장당 3프레임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전 방식과 달리 그리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려진 대상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리미티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올리게 되고 1963년 방영작인 철한 아톰부터 이 방식이 시작됐다고 하죠. 자, 그려낼 장수가 적어진 만큼 제작비나 시간 등 고려할 때 비교적 수월해졌지만은 만약에 이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 동작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장수가 많을 때보다 더 까다로울 때도 있겠죠. 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제한적이다라는 뜻은 각 프레임별로 그려내야 할 캐릭터의 포즈나 물체의 형태 위치가 한 장만 봐도 어떤 움직임인지 명확한 것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키 포즈, 원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 캐릭터가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 동작을 단 두 개의 포즈로만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그야 입을 여는 포즈 한 장 그리고 입을 닫는 포즈 한 장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포즈들 중에 입을 여는 중간 포즈와 닫는 중간 포즈로만 두 장으로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면은 입을 닫고 여는 동작이 아니게 되죠? 자, 달리기 동작도 마찬가지로 단 네 장만으로 달리기를 표현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가장 공중에 높이 뛴 포즈와 가장 낮은 자세로 땅을 밟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애매하게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포즈들로만 이루어지면은 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보셨듯이 키포즈의 중요도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당 8프레임 또는 초당 4프레임 정도의 한정된 장수에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의 키포즈가 제대로 선정됐고 여기서 제작 조건에 따라서는 추가로 키포즈와 키포즈 사이에 동화들이 그려져서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자, 리미티드든 풀프레임이든 키포즈, 원하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적은 장수로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리미티드 방식은 2D 애니메이션 외에도 3D 애니메이셔도 적용이 된 작품들을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풀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지만은 작품 스타일적인 의도에 따라 일부러 이 리미티드 기법을 활용해서 2D적인 또는 스톤모션적인 감성을 일부러 끌어올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풀프레임이어도 3D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 블록킹이라는 키포즈 단계에서 이 키포즈들 사이에 동화를 넣는 과정과 마찬가지인 스플라인이라는 단계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여기서 오히려 블록킹 단계까지만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적 감성을 3D에서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듯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란 단순히 제작 단가를 낮춘다든지 제작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D 작화 애니메이션 다음을 알 수 있는 방식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고 또 애니메이션 툴의 작업 환경을 1초에 24프레임이 아닌 1초에 12프레임 또는 8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곧 얘기해드릴 표현 기법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 풀프레임과 리미티드라는 두 가지 기법을 섞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즉, 한 장당 2, 3프레임, 4프레임을 사용하다가도 어느 순간 1프레임씩, 즉 풀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강약 대비를 줌으로써 움직임이 오히려 더 풍부해 보이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어떠한 퀄리티와 제작 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로 이 방식을 적용해볼게요. 벌어진 입을 닫을 때 슬로우 아웃이 되는데요. 이 순간은 적당히 포즈당 2프레임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입을 닫기 전의 순간인 동안은 1프레임으로 적용해서 빠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을 완전히 터브하고 닫을 때 슬로우인이 되는데요. 느린 타이밍을 위해 입을 닫아 살짝 납작해지는 이 두 포즈를 순서대로 2프레임, 그리고 3프레임씩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시 벌리는 동화들을 1프레임으로 적용을 시켜서 빠른 타이밍이지만은 입을 벌리는 포즈가 잘 보이도록 해줬죠. 달리는 동작은 또 이렇습니다. 공중에 뛰는 타이밍을 다소 느리게 보여주기 위해서 뛰는 이 순간의 포즈들은 3프레임으로 적용을 했고요. 착지하는 포즈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무난하게 2프레임으로 그리고 점프를 하기 위해 힘차게 땅을 차 보이도록 하는 이 포즈들을 빠른 타이밍을 위해서 1프레임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반복으로 한 발 한 발 힘차게 공중에 오래 머무는 패턴으로 뛰도록 만들었죠. 여기 이 팔다리가 붙은 공튀기기 동작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무난히 2프레임으로 동작 비스듬히 낙하하지만은 가장 빠른 순간인 땅에 튀는 동작에서도 풀프레임으로 크게 바뀌는 포즈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빠른 타이밍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공중에 오래 머무는 순간은 타이밍도 느리고 포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할 필요가 없이 3프레임으로 공중에 뛰어졌습니다. 물론 공중에 뛰기까지의 이동 과정은 적당히 2프레임으로 적용을 해줬고요. 이어서 땅이 튀는 동작은 같은 의도로 2프레임으로 떨어지다가 튕기는 순간을 1프레임 그리고 튀는 힘이 약해진 만큼 몸통이 땅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동 경로도 가장 높이 뛴 직전의 동작과 달리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2프레임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마무리 튕김은 여전히 1프레임씩 적용해주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게 해줬네요. 자, 이 액체의 동작은 어떨까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적당한 속도여서 2프레임으로 그리고 휙하고 점점 커지는 순간은 1프레임으로 빠짐없이 형태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이 구간은 2프레임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위로 느리게 머물고 형태도 그리 바뀌지 않는 타이밍에서는 3프레임으로 그리고 다시 점점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이 순간을 2프레임 그리고 1프레임으로 형태가 가늘어지는 순간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서서히 사라질 때도 직전과 마찬가지로 2프레임과 3프레임 순서로 느린 타이밍으로 느껴지게 여운을 주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 병행기법은 형태들이 느리고 비슷한 동화들은 3프레임으로 표현해줬고 그리고 빠르고 포즈가 크게 바뀌는 순간은 놓치지 않도록 1프레임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애니메이션을 그려낼 시 힘을 줄 부분은 주고 힘을 뺄 부분은 뺀다는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툴로 환경 설정을 할 때 처음부터 12프레임과 8프레임으로 제작 환경을 설정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된다면 이 병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24프레임으로 제작 환경을 설정하시는 것을 표현의 가능성적인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보신 이 예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예제는 대부분 이 병행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지겹도록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할 테니까요. 아마 싫으셔도 머리에 각인시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눈을 어떻게 가질지 그리고 12원칙으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답게 만드는지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들으셨는데요. 이제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 수업은 실무와 연관된 디지털 작화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주의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보실 여러 애니메이션 표현들을 분석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